보호망 아니에요 40세 50세도 1억 2천만원 가입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저 보호망과 함께 돈살피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마구마구 올려 드릴게요 6만원대로 40세 남성 여성 질병우장에 1억 2천만원 가입이 된다고 하면 가입하실거에요 마실거에요 단돈 6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s생명이에요 s생명 s생명 6천만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구요 반값이에요 한시적용 이번달 말일까지만 질병우장에 3%부터 100% 가입이 가능하다 60세까지 딱 6천이 가입이 돼요 그래서 일반심사 표준형은 60세까지 6천 그 다음에 간편심사 간편심사 3호 간편심사는 4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s생명 같은 경우는 여기 보험료 나왔네요 경쟁사 대비 보험료가 반값이에요 정말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s생명 일단은 반값 보험료에요 타사가 3만원 3만원 4만원이면 거의 16,000원 근데 이거는 약간 에바 참치구요 반값은 아니고 한 70% 정도 된거 30% 정도 저렴한거 같아요 그래서 16,000원은 이거 s생명에서 만든건데 제가 봤을 때 한 2만 몇천원 16,000원은 에바 참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6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당 90세 천만원 기준 다 이렇게 만났는데요 저 보험망이 크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질병 후장애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저 보험망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거에요 자 질병 후장애가 좋은 이유 3가지에요 첫번째로는 반복 보장이 돼요 서로 다른 질병으로 후장애 발생시에 반복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질병시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디스크로 예를 들어서 10% 나왔다 1억 가입했으면 천만원 나가고 위 절제의 3분의 1을 했다 50%면 5천만원 나가고 또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다 또 50%인 5천만원 그래서 무한 반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죠 자 두번째에요 합산보장 한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장애가 남으면 각각의 지급률을 합산해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질병 상해도 똑같아요 각각의 상해 상호가 아니고 한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장애가 남으면 각각의 지급률을 합산해서 한 질병으로 두가지 부위 그래서 20% 30% 이렇게 나왔다 합산해서 50%로 일단은 50%에 대해서 후장애가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번째에요 일단은 차액 보장이죠 동일 질병으로 추가로 더 높은 장애의 율로 판정시에 차액을 추가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일 질병으로 추가로 더 높은 금액의 장애 지급률 판정시에 차액을 추가로 내가 30% 나왔다가 나중에 50% 또 됐다 그럼 20%에 대해서 차액을 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받고 또 받고 우리 또또함 옛날에 기억나죠 M사 받고 또 보고 또 받고 또 받고인가 또 받고 또 보는 아 예 갑자기 기억 안나네요 받고 또 받는 마법의 보장이에요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예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약간의 치매 CDR 2점 나오면요 40%가 나와요 만약에 1억 가입했으면 4천 1억 2천만원 보호망을 통해서 1억 2천만원 가입했다 40%면 4천 8백만원 나오겠죠 그 말고도 뚜렷한 치매 3점이면 60% 나오고요 CDR 4점 이거는 80% 극심한 치매 정말 벽에 똥칠할 정도로 나왔다 CDR 5점이에요 100% 나옵니다 신경 정신적으로 한눈이 멀었을 때 50%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나오고요 한눈 교정실험 0.2에서 0.002하면 5%부터 25%가 나온다 한눈에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거나 뚜렷한 조절 기능장애가 남았을 때 10% 뚜렷한 시야장애가 남았을 때 5% 눈꺼풀 결손이 있을 때 10% 한눈에 눈꺼풀 뚜렷한 운동장애 남긴 경우 5% 이렇게 지급을 받는다는 거죠 각각의 질병당 약간의 디스크에요 10% 나오고 뚜렷한 치매 디스크 15% 그 다음에 심한 디스크 20% 척추 운동장애 10%부터 40%고요 척추의 등뼈의 장애 15%부터 거의 50%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왼쪽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양쪽 고안 난소 절제하면 50% 일단은 난소나 양쪽 고안 두 개 다 제거를 해야지만 50%가 나오지 한쪽만 있어도 정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고안이 없거나 양쪽 난소가 없어야 절제가 돼야 50%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은 약 한쪽이 20% 두쪽 인공관절 삽입수라면 4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발가락 모두 상실 첫 번째 발가락 이렇게 나오면 발가락과 다리에 각각의 질병 후유장애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보시면 귀 두 귀의 척력 상실은 80% 한 귀는 45% 한 귀의 척력장애는 5%부터 25% 한 귀의 귓바퀴 결손은 10% 나오고요 코는 코에 호흡기 완전히 잃었을 때 15% 코에 수각기는 완전히 잃었을 때 5% 이렇게 나옵니다 치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아의 언어 치아 5개가 5% 아까 전에 누가 3% 했는데 5%예요 5% 그리고 치아의 14개 20%가 나오고요 씹어먹기가 장애가 있을 수 있는 5%부터 1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체강골, 어깨뼈, 골반의 뚜렷한 기능은 기능장애는 15% 그 다음에 핏장뼈, 가슴뼈, 갈비뼈의 뚜렷한 장애는 10% 나오고 장기, 장기 같은 경우는 심장, 폐, 혈액, 투석 75% 나오고 장기, 위, 대장, 최장, 절제, 소장, 간장 그 다음에 4분의 3이 절제했을 때 50%가 나오고 장기의 한쪽의 신장, 폐 절제, 인공학문을 설치한 경우는 30%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팔, 다리 이런 부분들도 한 손에 손가락장애 첫째 손가락, 나머지 손가락, 손목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이 기능장애 한 팔의 여기 보면 과관절이 남은 상태 아니면 한 팔의 뼈에 기능이 있을 때는 5%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릎, 인공관절 했을 때도 한쪽의 무릎관절 수습에도 나오지만 후유장애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양쪽 20%가 나오면 800, 800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런 T약을 또 따로 넣게 되면 무릎, 인공관절이나 아니면 슬관절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는 해당 T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SH 생명, 아 S 생명 저 보호망이 S 생명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S 생명 6천, 유병자는 4천까지 슬관절, 질병체, 관절염 수술 이런 모든 걸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여기 그 다음에는 신한 거예요 네, 신한 걸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 위에 보시고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신한 통합건강보장보험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부터 100% 질병장애 가입 한도가 업이 되는데요 일반 심사형과 간편심사형이 있어요 일반 심사형과 간편심사형 일반 심사형은 지금 6천까지 가입이 되지만 이거는 예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6천까지는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3천까지 유병자보험은 가입이 된다 표준형은 6천까지, 60세까지 그리고 간편형은 3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표준체와 유병자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긴 한데요 일단 여기 보시는 바 같이 뭐 지금 3%부터 100% 그래서 지금 SH생명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이죠 100세 만기로 3%부터 100%까지 질병장애 보험료가 A사가 뭐 19,000원이다 B사는 24,000원이다 C사는 25,000원이다 이렇게 되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S생명 같은 경우는 종신 만기까지 3%부터 100%까지 질병장애 보험료가 9,700원밖에 안 해요 9,700원 그래서 9,7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거 외에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종신 만기지만 손해보험사 100세 만기보다 매우 저렴해요 말은 100세 만기지만 100세 만기보다 90세, 80세 만기처럼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대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장기간은 길게 납입하시고요 길게 보장을 받으시고 낮은 보험료로 준비하시면 대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보험망 40세 기준으로 S생명과 그리고 S생명 2개의 조합으로 1억 2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험망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40세 기준이에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40세 남성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일단은 주계약이에요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질병 후의장애 질병 후의장애 6천만원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로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계약 40세 남성 20년나 90세 만기로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주계약이기 때문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6천만원 여기 보시면 38,760원 그래서 보험료가 39,860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39,860원 4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로 표준형으로 6천만원이면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000원 정도 4만원 약간 안되는데요 지금 39,000원대로 6천만원 S생명 가입이 가능하구요 자 그 다음에는 S생명 네 S SH생명 어딘지 아실거에요 SH 라이프죠 SH 라이프 그래서 40세 여성 남성 기준으로 일단 주계약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사망보험금 휘르르 뿅 넣어드렸구요 제일사망 3천만원 음으로 넣어야 돼요 넣어드렸고 밑에 보시면 질병후장애 아 죄송합니다 질병후장애 5천만원 아 6천만원에서 5천만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에서 5천만원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제가 6천만원에서 헷갈렸습니다 5천만원 그래서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냐 3만4천 717원입니다 그래서 나랑 드라이브 갈래 말레님 1억2천이 아니고 1억천만원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6천만원이 저번달이었고 이번달부터는 5천만원 축소됐어요 그래서 5천만원 유병자는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40세 남성 기준으로 3만4천원 아까전에 S생명은 얼마였죠 3만9천원 그래서 약 7만3천원 정도 7만3천원 납입해서 그래서 1억천만원까지 수유장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그러면 보험료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에요 1억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성이에요 여성 똑같이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낮 90세만기에요 네 그래서 지금 S생명 S생명 같은 경우 보험료가 4만2천원 수유장애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수유장애는 남성보다 여성이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가 4만2천원 남성 같은 경우는 3만9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3만9천원으로 그래서 남성은 3만9천원 40세 남성 기준으로 여성은 4만2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정말 가성비 하나는 뭐 지금 S생명 그 다음에 S생명 가성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요렇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은 40세 여성 기준으로 S생명 4만2천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S생명 S생명 지금 남성 기준 아 여성 기준 그래서 40세 여성 기준으로 얼마라고요 지금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들었고 재해사망 재해사망 3천만원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후유장에 5천만원 질병 후유장에 넣어들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다 넣어서 보험료가 얼마냐 3만 3천 54원 3만 3천 54원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삼성과 그 다음에 신한생명 같이 가입하면 6천 5천 그래서 1억 천만원까지 거의 6만원대 7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요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나온 대로 삼성 네 S생명 같은 경우는 업계 누적이 7천만원까지 돼요 그래서 기존에 1천만원 있는 사람들은 S생명에 6천만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많이 가입한 사람들은 S생명 가입이 안됩니다 보험 가입할 때 업계 누적이 7천만원까지 보기 때문에 S생명 6천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청약이 완료가 되면 그때 SH생명 5천만원 가입해서 1억 천만원 가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왜 중요하냐면 SH 라이프 신한같은 경우는요 업계 누적이 질병 수의장에 4억까지 가입이 돼요 4억까지 그래서 4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그래서 S생명 먼저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업계 누적이 7천이니까 6천 먼저 가입하시고 플러스 알파로 S생명 S생명으로 아니 SH생명으로 지금 5천만원 가입하시면 된다 업계 누적 4천만원이 업계 누적 4억까지니까 그래서 6천 5천 합이 1억 천만원까지 가입하시면 완전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H생명 잠깐 보장 내용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무해지다 보니까 20년 납입하기 전에는 해약환금이 없다 해약환금이 아예 없다 그래서 20년 이후에 황급금이 거의 82% 정도 87%까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완전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장내용은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들었고 제3항 제3항 3천만원 넣어들었어요 그리고 3%부터 100%까지 질병 장애 지금 5천만원 곱하기 장애지급률 그래서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 보호망이 설명 다 끝나고 한 분씩 한 분씩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사망보험금 100만원 제3항 3천만원 요렇게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생명은 얼마죠 6천만원 네 6천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아 잠시만 뭐야 아 여기다 쓸게요 S생명 S생명 얼마 지금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6천만원까지 되죠 6천만 6천만 그리고 유명자 표준형 그 다음에 유명자는 4천까지 가입이 된다 4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H생명 SH생명 같은 경우는 표준형은 6초에서 5천원 내려갔죠 5천 네 5천 네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사함은 얼마까지 되냐 유사함은 3천까지 가입이 된다 그래서 합의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1억 천만원 네 1억 천만원 보험료 6,7만원대로 4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유명자 같은 경우는 간편은 얼마 7천까지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일단은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저 보험료 많이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S생명 지금 이번 달에 출시가 되었지만 이번 달 이후에 판매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SH생명 같은 경우는 질병구장에 2월달 1억까지 됐다가 6천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1억 천만원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가 보험료도 물론 내려갔죠 하지만 한도도 내려갔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매우 매우 대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